제일 좋습니다. 오늘 내가 새롭게 한 사실인데 예배하기 전에 우도하잖아요? 우도는 마실에서 마실에서 우도하는 것보다 집에서 우도하는 것이 훨씬 좋다 라고 사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예배할 때 가장 좋은 옷은 시야라고 좀 길게 통으로 된 이런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다. 급하게 성급하게 시간이 아마 촉박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마실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급하게 예배하는 것은 좋지 않고 차분하게 조용하게 정숙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죠. 또는 마실 때 들어갈 때 또는 마실 안에서 큰 소리를 얘기한다거나 특히 전화 수화기를 들고 막 이렇게 통화하는 것은 예의 어긋나는 짓이다. 예배실 입구에 들었을 때는 오른발을 먼저 예배실로 들어 놓고 그 다음에 왼발을 들어 놓고. 마실에 들어오면은 마실 안에서는 어떠한 물건을 팔거나 그런 비즈니스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사도님 안된다. 마실 안에서는 어떠한 가벼운 행위 뭐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놀거나 이래 해서 안된다. 마실 안에서